안녕하세요 1등 업무용 메신저 실시간 기반의 협업툴 서비스하고 잔디를 다시 할게요 한큐에 바로 한큐 대표님 바쁘시니까 초기에 투자 유치를 할 때는 투자사 찾아서 잔디라고 하면 도대체 잔디가 뭐야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얼프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양잔디를 수입해서 파는 서비스인가 아니면 풀 같은 의미여서 그런지 어디 왁싱샵 이름이 잔디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조금씩 서비스 이름이 좀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잔디라고 소개했을 때 아 네 업무용으로 쓰시는 그 협업툴이죠 라고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지금은 최근 투자 유치 실적까지 포함해서 누적 약 125억원 해당 분야에서 가장 많은 투자 유치를 성공하는 현재 가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2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하셨고 한 10만 개의 팀이 저희 잔디 서비스를 적어도 한 번 이상 경험을 하시고 가장 이제 어려웠던 거는 늘 이제 사람과 돈 약간 토스랑 서비스 이름 헷갈린 거 말고는 스타트업스 코리아